뷔 1 저어 본다 천둥 천둥소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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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네이션 테스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슈퍼챗도 나오긴 나옵니다 뭐 변하신 대로 슈퍼챗은 늦게 나오던데 원래 그런가 나만 그런가 한참 뒤에 나오던데 유튜브특 몸박이다 미국 하늘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겠지 원타 21 서순 아 시원하게 몸박함 나와주는 골을 못 쏘네 전투 최명까지 쓰면 한번정돈 잡혀줄만은데 제물 사신 제물 사신 제물이냐 사신이냐 아유름피까지 아유름피까지 외면 스퉤 엠러워 도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오오오오오오오호오오옷 요오오오오오옷 아이야 흠 어포 어포까지 떴으면 나올건 다 남았네 면막탄 난관 난기몸 난기몸에 어포까지 있는 날 막을 수 있을까 심장아 긴장해라 흠 아 왜 자꾸 연타만 나오는데 드로우스레이가 있네 기사가 없구나 기사가 없구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흐어 흠 흠 흠 흠 흠 흑 작은 상자 아리 진화 진화는 생각해보니까 아예 필요가 없네 아이 뭔 소골같은 소년에 이제 이것도 쓸쓸 아쉽고만 온오픈일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격돌 소돌 이딴 것만 나와 꼴받네 진짜 전등 아이엠등 타락은 좀 힘들 것 같고 타락은 좀 힘들 것 같고 화혈이랑 가방 아니면 알약 다닐 고기 사 먹기를 잘 했지 엘리트 하나 갈까? 엘리트 못 잡을 일은 없어 보이는데 나 뭐 지금 재물 줄 거 아니면 잡아도 별로 득될 것도 없어 엘리트 despite 아멘 아멘 왜 안줌 과혈 안 떴으면 걱정했겠지만 과혈이 있어서 걱정이 없음 싸요리 아니 사혈 그는 신인가 약화 걸려서 딜이 안 등하네 뭐? 범 달굴 아니면 포식 빈쇄장 부적저열 저열버블사람 나 나 약삼서열 유물 떼먹는 유물 0스택인거봐 유물 안줄거에요 이도르 포식 그렇게까지 먹어야 할까 그렇게까지 먹어야 할까 그건 너무 깨몽이겠고 나 지금 덱해서 돼 나 지금 덱해서 돼 기사 기사 있는게 훨씬 좋을거 같긴 한데 기사 언제주냐 기사 언제주냐 기사님 캐리좀요 그냥 가고 싶어요 안될 혹은 충격 2 4 4 4 People 1 Oh 세상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이벤트 맨날 육강령이니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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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노력했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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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소멸없네 소멸댁. 쌈막에 나온 카드 너무 에바였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